늦게 왔네. 내가 고3 때부터 이 작은 손망 하나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는데 너 진짜 딱밤 한 대만 팍 치고 싶더라. 야, 그럼 우리 서로 딱밤 한 대씩만 칠까? 에이, 내 여자를 어떻게 때리냐. 야, 너는 지금 나 여자로 보는 거야? 야, 대회 그냥 당장 갖고 와. 싫어, 나부터 칠 거야. 너부터 이만해. 알았어. 야, 그러면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자비 없이 쳐보자, 이거야. 오케이, 콜. 오케이, 콜. 내가, 응? 그래, 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. 아니, 쳐봐! 야, 일로 와. 딱 돼. 야, 너 죽었어, 진짜. 잠깐만, 잠깐만. 야, 일로 와. 야, 어우 씨. 하늘아, 엄마는 훌륭한 딸보다 안 아픈 딸이 더 좋다. 네가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하고 아낀다. 내 차례다. 내 차례다, 후회하지 마라. 뭐야, 왜 울어? 아니. 아니, 그냥. 갑자기 눈물이 나네. 아, 다. 야,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칠 차례. 그게, 그게 아니라. 야. 야, 나만을. 아, 네가 우니까. 나도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. 겨우 참고 있었는데. 나도 울고 싶잖아.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, 그를 껴안은 내 자신을 원망하겠지만. 그날 그녀에게 빌려온 온기는 너무 따뜻해서, 그 순간만큼은 온갖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다. 울고 있는 네가 보여 그날 네가 있어 깨고 안 같아. 그 순간만큼은 내 가치지 인사이니는 거의 다가야 내가,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나아지함을 받았으니 그녀가 우리에 대해, 그녀네, 그녀데라. 그녀네, 그녀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